안녕하세요. 프리티 시청자님들. 제가 오늘 또 새아침 다육농장에 놀러왔어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풍성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색감도 너무너무 예쁜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. 아직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참 여기 사장님께서는 부지런하시고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아 이거 너무 예쁘죠? 드림 한타지아네요. 여기 로우도 있고 너무 예쁩니다. 여기는 또 페리도트. 페리도트 이거 만원이네요.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. 지금 또 오늘 또 여기 사장님께서 구정 기념으로 세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. 구정 기념 세트로 8세트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. 이번에도 지난번에 창이라든지 국민 다육이도 굉장히 가성비가 짱이었는데 아 이번에는 가성비가 더 짱이에요. 30% 이상씩 세일을 하셨더라고요.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짜잔! 이게 이제 지금 8세트를 준비를 해놓으셨어요. 이렇게 아 준비도 참 예쁘게 예쁘고 곱고 단정하게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8세트가 있는데요. 아 오늘은 지난번보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잎도 크고 풍성하고 이쁜 아이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게 이제 1번 세트인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 1번 세트 가격은요. 5만원인데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. 이거 하나당 막 이게 아이스타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예요. 하나에 요 백봉도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쁘죠? 백봉도 이렇게 시중에 나가면 거의 만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이인데 아 진짜 색감 예쁘게 나왔네요. 백봉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름이 루비 틴트예요. 루비 틴트 요즘에 요거 을료심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요게 손두끝하고 모양이 훨씬 더 예쁘고 색감도 훨씬 예쁘죠. 요거 루비 틴트가 그래서 루비 틴트 있고요. 요거는 아이스타 요거는 보시다시피 2만원짜리예요. 하나에 군생이고 어우 너무 튼실하고 예쁘네요. 백봉도 색깔 예쁘고요. 백봉 어 세번째, 네번째 요 아이는 머니메이커예요. 머니메이커 아 머니메이커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여러가지 막 무지개 색깔 같아요. 네, 그리고 요거는 미인이에요. 월미인 월미인이고 월미인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요거는 아르재. 요것도 아르재도 요기 만원 써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만원, 2만원짜리가 합쳐가지고 거의 제가 볼때는 한 뭐 거의 1, 2, 3, 4, 5에다가 한 7만원 7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5만원에 주시겠다고 해요. 요 구정선물로 파격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사장님께서 아주 후한 인심을 가지신 분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거 1번 세트 소개시켜드렸고요. 그 다음에 2번 세트 요거는 2번 세트예요. 요것도 다 6개로 구성이 돼있는데 요것도 1번 세트와 마찬가지로 5만원이고요. 어 이것도 가성비 짱이에요. 요거 둥근 빛이 흐리되 아 이게 제가 요거 딴 데서 요거 한두짜리 막 8천원씩 주고 샀는데 이게 2두짜리잖아요. 2두짜리이면 요게 뭐 한 제가볼때는 한 15,000원에서 2만원 하는 거예요. 근데 요거 둥근 빛이 흐리되 어 수영도 너무 예뻐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큐빅 크루스티 아 큐빅 크루스티도 지금 얼굴이 꽤 많죠. 4개나 있네요. 어 그리고 요거는 러우 아 러우가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군생으로 색감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쁘죠? 러우도 요거 하나에 거의 만원짜리 되는 그런 어 지금 얼굴이 몇 개인지 몰라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이렇게 머리 한두에 거의 2, 3천원 하는 건데 지금 머리 머리가 꽤 많아요. 요런 요거와 누다 와 누다도 진짜 예쁘게 잘 컸네요. 색감도 너무 예쁘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군생으로 제가 이거 누다 이만한 거 15,000원에서 2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거든요. 근데 진짜 가성비 짱이네요. 그리고 요거는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도 너무 예쁘죠? 색감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고 네 요거는 양노 양노도 순두끝의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 아주 예뻐요.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당 만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에요. 보통 하나에 누다 같은 경우는 거의 2만원짜리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딱 봤을 때 보통 7만원 이상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는 원가가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5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. 아 진짜 가성비 짱에 구정선물로 굉장히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. 여러분 구정 때 세뱃돈 많이 받으셔갖고요. 요런 거 한 세트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 2번 세트였고요. 그리고 제가 요기 택배비 요거 택배비 무료이고 택배 전화번호는 위에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. 네 요거 2번 세트였고요. 그 다음에 3번 세트 넘어갑니다. 3번 세트는 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원종 방을 복랑금이 있네요. 요게 원종 방을 복랑금 저도 이거 많이 키워봤지만 복랑금 중에서 키우기 제일 쉽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. 길쭉길쭉하고 네 요런 또 원종 복랑금 같은 거 키우면 복이 또 집에 저절로 들어온다고 하죠.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명경 예 명경 요것도 특이하고 예쁘네요. 입 그 입 끝에 자세히 보면 뾰족뾰족한 네 무슨 톱니바퀴 같은 그런 모양이 있고 특이하고 좋아요. 이것도 얼굴이 꽤 많이 달려있어요.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. 쉴 수가 없어요. 쬐그만 것들도 많이 달려가지고 여기 명경 있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클로비 핑클로비도 있네요. 이것도 하나에 뭐 만원 정도 하는 거네요. 그 다음에 골동글로우 와 골동글로우도 이거 굉장히 크네요. 이게 얼굴이 엄청 커요. 한 10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골동글로우 그 다음에 이거는 간도리스 네 간도리스도 이게 수형이 굉장히 크고요. 목대가 굉장히 긁어요. 그래갖고 거의 중품 대품 정도 돼 보이는데 간도리스 색감도 예쁘고 간드리스 있고요. 요거는 블루에프예요. 블루에프도 지금 이제 군생으로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. 블루에프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. 요거는 3번 세트인데 요렇게 여섯 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. 맨 끝에부터 다시 핑클로비 원종 방을 동남금 명경 그 다음에 블루엘프 간도리스 간도리스도 가격이 2만원 써있네요. 네 이거는 골든글로우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제가 원가는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7,8만원 하는 것 같은데 6,7만원에서 7,8만원 요것도 5만원에 주신다 하고 택배비까지 무료 구정선물로 아주 짱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이럴 때 득템 하시고요. 빨리 빨리 선착순으로 8분 모시니까 빨리 굴폐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4번 세트 4번 세트 요것도 이제 6개로 구성이 돼 있고 5만원 마찬가지고요. 네 요기는 끝에부터 보겠습니다. 요기는 맘보 저는 이게 맘보는 굉장히 처음보는 아인데 꽃도 피었네요. 꽃 꽃도 피고 요렇게 맘보는 잎이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요거는 좀 집에서 키우는 식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특이하고 예쁘네요. 맘보도 맘보 네 그 다음에 러우 러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다육이죠. 요거는 잎도 꽃잎과 같이 예쁘고 그래서 저도 이게 러우를 참 많이 키우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키우고 있는데 색감이 가을이나 봄에 물이 들면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가면 진짜로 예뻐요. 여기서 러우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. 에그리원 네 에그리원이네요. 에그리원 그 다음에 배수비오 배수비오 배수비오는 요거 하나에 24,000원이 써있어요. 요런거는 24,000원짜리 하나 곁들인거 사면은 5만원짜리 24,000원이면 반값씩 반이 요거 배수비오 값인데 지금 또 그 외에 여섯개 큰거 중품 다육이들로 여섯개 다섯개를 껴주잖아요. 베르세르크 금 베르세르크 금은 요렇게 2두짜리로 구성되어 있고 목대가 아주 굵죠. 그래서 요것도 중품 이상인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싸고 특이한 다육이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루비틴트 또 있네요. 루비틴트도 저도 이게 을료심 하고 뭐 홍옥 이런거 많이 키워봤는데 이게 좀 다 비슷하죠. 홍옥하고 을료심 하고 루비틴트 이런게 다 비슷한데 그중에서 저는 루비틴트가 요즘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입술 끝이 요기가 진짜로 색감이 예뻐요. 루비틴트가 그래서 요게 이름도 루비틴트라고 지어진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요렇게 여섯개 구성으로 되어 있어갖고 4번 세트 요것도 5만원 택배비 무료 예 그 다음에 5번 세트 갑니다. 5번 세트 는 요기 또 맨 왼쪽부터 핑클루비 은진 은진이고요. 은진은 굉장히 튼실해요. 요거 얼굴도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. 은은한 색깔의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드림 한타지아 드림 한타지아 에요. 요거 드림 한타지아 예뻐요. 아주 이름처럼 드림 한타지아 아 네 꿈의 한타지아 색깔이에요. 너무 예쁘네요. 드림 한타지아 홍공작인가 아 웨딩 킨 홍공작 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웨딩 킨 이라고 하네요. 웨딩 킨 도 요기에 2만 5천 와 써있어요. 네 요것도 가져가시면 득템하신 겁니다. 2만 5천 원짜리 웨딩 킨 껴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샤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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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나 또 껴있고요. 입술 끝에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수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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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. 그래서 수연 샤몽 네 요거는 웨딩 킨 드림 판타지아 은진 그 다음에 핑클 로비까지 요거는 5번 세트 요것도 5만원에 택배비 무료 그 다음에 6번 세트 갑니다. 6번 세트 6번 세트 왼쪽부터 스노우바니 아 스노우바니는 언제 봐도 요 가운데 요 핑크핑크한 그 가운데 색깔이 너무 은은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얼굴도 그 장미 에케베리아 속에 장미 문양 형으로 생겨가지고 스노우바니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이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모양 수영도 예쁘지만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스노우바니 그 다음에 요거는 운동자금 운동자금은 요거는 요렇게 발끝에 곰발바닥 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털이 이렇게 봉실봉실 나가지고 아 요거 제 딸이 되게 좋아해요. 요거 꼭 강아지 털 같다고 요것도 운동자금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는 요거 명경 명경도 요것도 특이하고 예쁘죠. 명경 얼굴이 아주 많아요. 그 다음에 엘사 아 엘사도 이거 굉장히 예쁘죠.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. 엘사 겨울왕국의 그 첫 번째 공주 엘사를 따서 이렇게 딴 건데 엘사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요. 그 엘사의 얼굴처럼 다육이도 너무너무 색감도 예쁘고 아주 공주님처럼 예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. 이거는 진짜 군생으로 많이 달렸어요. 얼굴이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. 짱이에요. 요건 까라솔 와 까라솔도 얼굴이 완전히 풍성해요. 완전 대품 해요. 밑에 이제 이렇게 목대도 굵게 자라있고 뒤쪽으로 한번 예쁘게 보여드릴게요. 까라솔 아주 풍성합니다. 그 다음에 요거 덴트라잼 와 덴트라잼도 요거 어쩜 이렇게 튼실하고 얼굴이 밑에 몇 개 있는지 몰라요. 한 스무 개는 달렸나봐요. 큰 얼굴 작은 얼굴 다 합쳐서 또 15,000원 이라고 써있는데 아무튼 요기 세트가 다 거의 원가는 거의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5만원 에 주시고 택배비 까지 무료로 해주시니까 이렇게 아주 가성비 짱일 때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키우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. 또 집에서 요즘엔 코로나 시대라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7번 7번 세트 7번 세트는 라즈베리 아이스 그 다음에 핑클루비 그 다음에 이거는 은진 그 다음에 신동 아 신동도 이것도 꽃이 키면 진짜 예쁘죠. 요 신동 꽃이 근데 지금 여기 꽃이 봉글봉글 봉우리가 져있어요. 봉우리가 살살 하나씩 다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신동이 꽃이 피면 진짜로 예뻐요. 분홍색 핑크빛 그 꽃이 피는데 활짝 피면 겨울에 아주 집을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꽃이에요. 신동도 15,000원 써있네요. 그 다음에 웨딩킨 와 이거 웨딩킨은 25,000원 써있는데 와 신동하고 웨딩킨만 해도 합쳐서 4만원 이에요. 그런데 곁들여서 여기 할로윈철화 만원짜리 라즈베리 아이스 핑크룩이 은진까지 이렇게 껴서 주시니 진짜 가성비 너무너무 착합니다. 7번 세트였고요. 이것도 다 합쳐서 5만원에 택배비 무료고요. 그 다음에 여기 8번 세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뒤에부터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근생으로 근생으로 굉장히 얼굴이 많아요. 한 20개 정도 되나봐요. 먹대에도 굵게 내려있고 굉장히 가성비 짱입니다. 그 다음에 파스텔 파스텔도 가격표는 2만원 써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베르세르크 금 이것도 참 제가 특이하네요. 이거 베르세르크 금 특이하고 예뻐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니스몬 니스몬이고요. 니스몬 그 다음에 메리벨 아 메리벨도 여기 가운데 이 핑크핑크한 이 가운데 그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네요. 저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연핑크 운동자 금 이거 진짜 털이 토실토실하니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8번 세트 5만원에 특비비 무료 이거 8번 세트 네. 7번 세트 네. 그 다음에 6번 세트 그 다음에 5번 세트 네. 그 다음에 4번 세트 그 다음에 이거는 3번 세트 네. 이거는 2번 세트 네. 1번 세트 요렇게 해가지고 네. 요거 국민이 다육이 국민이 다육이지만 중품 이상이라서 어 진짜 요런 거는 가져가시면 득템하시는 거예요. 다 10cm 이상의 화분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. 아 참 가성비 짱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구정선물로 이렇게 사장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어 또 미리미리 서두르셔가지고 주문하시면요. 지금 이제 구정이 깨있어갖고 구정 지나서 어 택배로 빨리빨리 빠른 배송으로 어 보내드릴 것입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또 여기 새아침 다육이 예쁜 다육이들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. 구정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행복한 날 보내세요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